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오늘은 독일어 문법의 꽃, 접속법 이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접속법 이식을 제가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또 문장을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어서 여기 보시면 일련번호가 2로 시작하죠? 독일어를 갓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어느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께 알맞은 영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접속법이 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느낌을 좀 잡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어는 우리 다 잘하니까 여기 문장들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독일에서도 양념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다면 좋을텐데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독일인 이라면 독일어 공부 안해도 될텐데 내가 님이라면 그거 돈 주고 안살듯? 아, 얄미워. 자, 이 문장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느낌 양념치킨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 느낌 또는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는 느낌 이 두 번째 문장이요 또는 뭔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저는 이미 한국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절실한 그런 바람 또 마지막으로는 좀 얇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는 충고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바람, 정중한 부탁, 비현실적인 소망, 충고 등의 의미를 일종의 가정법 비슷한 걸 사용해서 아, 왜 가정법이냐면요 시켜 먹을 수 있다면 하고 가정하니까 말씀을 천천히 해주신다면 하고 가정하니까 내가 독일인이라면, 내가 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간접적으로 돌려서 그거 사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라면 안 사겠다 이렇게 좀 천천히 좀 말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천천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좋을텐데요 이렇게 세련되게 말하고 싶을 때 우리가 접속법 인식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접속법 인식은 현실과는 다르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상상 또는 소망할 때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 충고할 때 정중하게 부탁하기 위해서 살짝 돌려 말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요 음식점 가서 주문할 때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짜장 둘 하는 거랑 짜장면 두 개만 주시겠어요? 하는 거랑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또 교수님께 이메일 쓸 때도 교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큰일 나겠죠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꼭 엄청나게 예의 차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끼리 편하게 이야기할 때도 접속법 인식이 정말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접속법 인식 문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접속법 인식 문장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동사들이 있어요 바로 sein, haben, werden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을 생긴 거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요 좀 변형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시키냐면 먼저 sein 동사부터 볼게요 sein 동사의 과거형 war 에다가 umlaut 찍고 뒤에 e 붙여서 wäre 이게 sein 동사의 접속법 인식 형태예요 umlaut 땡땡 그리고 끝에 e 붙여서 wäre haben 동사는 어떤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haben의 과거형 hatte 에다가 umlaut 땡땡 그런데 끝에 e는 이미 있으니까 굳이 붙일 필요 없다 그래서 hätte 마찬가지로 während도 과거형 wurde 에다가 umlaut 땡땡 해서 würde 자 이렇게 wäre, hätte, würde 세 가지가 접속법 인식 문장의 기본, 뭐 베이스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알아둬야 하는 동사들은요 조동사들입니다 조동사는 우리 옛날에 어린이날에 같이 공부했었죠 그때 제가 막 어린이나 특집으로 PPT도 귀엽게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이 조동사들도 접속법 인식에서 뭐 앞에서 본 wäre hätte würde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태 바꾸는 법은 똑같아요 과거형에다가 umlaut 땡땡 끝에 e는 기본적으로 다들 장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생략 그런데 예외적으로 sollen이랑 wollen 조동사는 접속법 인식에서 umlaut 를 안 붙여요 그래, 이래야 사실 독일어다워요 예외가 없으면 독일어가 아니죠 그래서 sollte가 아니라 sollte 과거형이랑 다를 바가 없죠 sollte가 아니라 sollte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익숙한 müsste 이 표현이 원래는 물론 동사의 접속법 인식 형태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이번에는 접속법 인식 형태의 동사들이 인칭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접속법 인식 동사들의 현재 인칭 변화를 살펴볼게요 그냥 특별한 거 없어요 주어가 ich일 때 가만히 냅두면 되구요 wäre wäre일 땐 ein이 붙어서 wären du일 땐 ich, die가 붙어서 wer ist ihr일 땐 wer hat sie, er, es일 땐 그냥 가만히 냅두기 마지막으로 그들 또는 존칭을 나타내는 sie의 경우에는 en 붙어서 wer은 나머지 동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굳이 반복할 필요 없겠죠 이 ppt 자료는 언제나처럼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따로 다운받으셔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속법 인식 형태의 조동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자면 이렇구요 soll은 동사의 접속법 인식 형태인 sollte에는 온라우트 안 붙는 거 아시죠? 뭐 어쨌든 현재 인칭 변화는 다 거기서 거기 다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이미 독일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하나하나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드디어 예문 보면서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 중간 점검 해 보도록 합시다 es wäre sehr nett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wenn sie mir helfen könnten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여기 sein 동사의 접속법 인식 wäre 그리고 können 저 동사의 접속법 인식 könnten 들어간 거 보이시죠? 도와주세요 하고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삥 돌려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아주 많이 쓰이는 접속법 인식 문장입니다 ich hätte gerne einen Flammkuchen und ein Bier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 단골 표현 ich hätte gerne haben 동사의 접속법 인식 표현 쓰인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gerne가 더해져서 더욱 더 정중하게 이거랑 이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du solltest das wissen 이거는 약간 충고의 의미인데 그다지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네요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또는 당연히 알아야지 이런 느낌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특히 칭찬 같은 거 들었을 때 어머 독일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러면 es könnte besser sein 아휴 뭐 2년씩이나 살았는데 더 잘해야죠 사실 이런 느낌 현실과는 반대되게 가정하는 표현이죠 지금보다 더 잘할 수도 더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렇진 않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접속법 이식은 그럼 wäre hätte würde 세 가지랑 조동사 이게 다냐 싶으실 텐데요 다가 아닙니다 나머지 수많은 일반 동사들이 있잖아요 뭐 뛰다 걷다 말하다 등등 이런 것도 다 접속법 이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wäre 된 동사의 접속법 이식 würde 에다가 쓰고 싶은 동사 원형 딱 더해주면 끝 이때 이 동사 원형은 문장 뒤쪽으로 후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식 würde gerne mitkommen 나도 가고는 싶지 정말 갈 수 있다면 좋겠지 아마 그렇지만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못 가 라는 의미를 담은 문장이에요 würde mitkommen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Was würdest du an meiner Stelle tun? An meiner Stelle 내 처지라면 내 입장이라면 Was würdest du tun?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Würdest tun 사실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네가 내가 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 입장을 가정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표현이죠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정말 만약에 될 리가 없지만 이건 사실 접속법 이식이기도 하지만 전형적인 가정법 문장이기도 해요 When으로 시작하는 가정법까지는 오늘 다루지는 않을게요 Ich würde sie bitten Würde bitten 같이 있어서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건 전부 현재형이었고요 시제가요 과거형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과거형까지만 보고요 마지막으로 접속법 이식과 관련해서 독일 대학 교수님들한테 이메일 쓰는 팁 몇 가지만 보너스로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접속법 이식의 과거형은요 왜 독일어에서는 현재 완료 시제를 과거 시제처럼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장에 현재 완료형 만들듯이 접속법 이식 문장도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현재 완료 시제 어떻게 만들죠? haben 또는 sein 동사에다가 동사의 과거 분사형 더해주면 됐었죠 그래서 뭐 동사가 이 동사가 장소의 이동, 상태의 변화 뭐 등등의 의미를 갖는 동사일 때는 sein 동사랑 결합이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haben 동사랑 같이 씁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아이고 접속법 이식 문장에서도 똑같아요 단, haben 동사는 hätte sein 동사는 wäre 로 바꿔서 써줘야 되겠죠? 접속법 이식이니까 나머지 동사는 그냥 똑같이 과거 분사형 이렇게 써주면 돼요 예문 볼게요 그게 좀 더 저렴했었더라면 hätte ich es gekauft 내가 그걸 샀을 텐데 wäre 에다가 sein 동사의 과거 분사형 give isn 이 와서 접속법 이식의 현재 완료 문장이 됐네요 콤마 뒤쪽도 마찬가지로 hätte 에다가 kaufen의 과거 분사 gekauft 그래서 어차피 안 샀어요 결과적으로 안 사고 그냥 가게를 나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물건이 좀 저렴했더라면 내가 그걸 샀을 거야 하고 일어나지 않은 과거의 일을 반대로 가정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접속법 이식의 과거형 wenn ihr mich angerufen hättet 주어가 ihr니까 hättet 그리고 anrufen의 과거 완료 angerufen 나한테 그때 전화했었으면 너네가 wäre ich mitkommen 자, mitkommen 동사는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 때 sein 동사랑 같이 와야 되는 거 아시죠? sein 동사의 접속법 이식 wäre 가 여기 왔네요 전화했었으면 내가 갔을 텐데 결국 전화 안 해서 안 갔단 얘기죠 다 지난 얘기 자, 조동사가 들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건너뛰고 마지막 예문 보면요 여 hätte mich nach einem date fragen können 자, 한이 느껴져요 hätte에다가 조동사 können의 과거 분사형은 그냥 원형이랑 똑같이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그는 나한테 데이트 하자고 nach einem date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hätte können hätte fragen können 그런데 결국 안 물어봤단 얘기겠죠 오늘 다룬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독일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시작할 때 경고 아닌 경고를 드렸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신 왕초보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고생하셨고 기특하십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 또는 공부 이미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교수님께 메일 드릴 때 이 접속법 이식을 잘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세련되게 잘 쓸 수 있어요 대표적인 표현들 몇 가지만 모아봤는데요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아무래도 조금 정중한 느낌이에요 Ich habe eine Frage 보다는 Ich hätte eine Frage Können Sie bitte? 하고 부탁하는 것도 물론 반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Könnten Sie bitte? 또는 Könnten Sie vielleicht? 하고 부탁하면 아 교수님 혹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실 수 없을까요? 하고 보다 정중하게 Ich kann leider nicht bla bla 이거는 접속법이랑은 상관이 없지만요 이 leider 하나 넣고 빼고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Ich kann nicht 하면 그냥 못합니다 이런 느낌인데 Leider를 넣으면 죄송한데 또는 아쉽지만 못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뭐뭐 하는 게 가능할까요? Ist es möglich? 해도 되지만 wäre es möglich? Ich 요 Ist를 접속법인 식으로 나타낸 게 wäre죠? 하면 정말 조심스럽게 혹시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 마지막으로 이메일 끝에 감사합니다 라고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때 그냥 Danke 또는 Dankeschön 하는 것보다는 Vielen Dank für Ihre Zeit oder Hilfe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 내주셔서 또는 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쓰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따라 뭐라 뭐라 말을 되게 많이 한 느낌인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는 걸로는 접속법 이식을 완벽하게 마스터 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PPT 다운 받으셔서 복습도 해보시고 또 다른 예문들도 직접 만들거나 찾아 보시고 하시면서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독일어 혼자 공부하기 였습니다